우리 주변의 수많은 건물들 이 건물들을 짓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효율적인 공간 창출? 첨단 건설 기법? 아니면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일까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한 건축 설계, 휴머니즘의 완성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단 ANC의 휴머니티가 당신에게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한 생활 공간을 추구하는 단 ANC의 설계사업본부는 주인인식을 갖고 프로젝트를 대하며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단 ANC의 설계사업본부는 30년의 노하우와 최첨단 설계 기법을 기반으로 최상의 결과치를 탄생시킵니다 인천 최대의 대표 건축사로서의 명성을 갖춘 우리는 전문화된 사업성 검토를 토대로 유기적인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완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인천 국제도시의 경제자유구역 위상에 걸맞는 건축문화를 조성하여 새로운 인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도심의 도시 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수많은 실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도심의 정비와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CM사업본물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바탕하에 선진국형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말주자를 대신하여 타당성 조사, 설계관리, 시공관리, 그리고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최적의 사업관리를 수행합니다 국토개발원의 연구결과 민간인 자기자본으로 CM을 시행할 경우 전체 예산의 12%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그리고 2016년엔 남극 세종기지 CM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인천지역의 대표 CM회사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더욱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과 활용으로 대한민국 대표 CM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은 2000년에 설립된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발 건설사업관리 기술 향상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공급에 대한 연구개발까지 건설기술연구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구에 신뢰받으며 선두에 나가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영관리본부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통한 문제점을 알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상시 CS 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와 시공자 그리고 본사와 현장 간의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EPMS를 운영 지원합니다 그 결과물로 기업신용평가 등급 A0와 경영혁신중소기업 사회연속 인증 그리고 한국서비스폰질 우수기업 인증 역시 사회연속으로 획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내일의 기술을 오늘 구현해내고 있는 단ANC 우리와 함께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한 건축설계 휴머니즘의 완성 단ANC 이것이 우린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우리들의 성공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 무티브 bunları 기술을 고하면 우리 우리가 사회연속으로 가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이왕디 그거에 대한 유공욕이